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5월이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5월 29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주문을 했던 아주 국제정치 공부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자료집을 한 권 제가 받았습니다. CIA 월드 팩트북이라는 CIA가 매년 한 권씩 출간하는 책입니다. 금년 거를 2024, 2025 해서 전 세계 각국의 국력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많은 책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거기서 북한하고 한국 국력이 어떻게 격차가 나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CIA 월드 팩트북 2024, 2025로 본 남북한 국력 격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일에 제가 또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음모 이론이 지금 이제 완전히 확립은 안 된 것이지만 그래도 음모에 관한 얘기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겉표지를 보시는데 더 CIA 월드 팩트북 2024, 2025 제일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매년 저 책을 구입해서 보는데 그 이유는 국제정치라는 것은 결국 각국의 국력에 관한 연구입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이 국력의 함수죠. 국력의 함수가 바로 국제정치인데 그래서 저런 권위 있는 자료를 쭉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책에 관련된 출판 관련 사항을 이렇게 썼는데 저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것이 금년 5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신청을 미리 했어요. 미리 신청하는 마법이 있는데 저거를 이제 받은 날이 5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에서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서울에 저 책이 도착할 정도로 참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닷컴이라는 책만 파는 그런 서점이 아니라 별의별 물건을 다 이제 파는데 저는 주로 책을 삽니다마는 미국에서 5월 21일 날 나온 책이 한국에 5월 23일 날 배달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죽고서 이제 며칠 됐습니다마는 테란의 도살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기후가 너무 나쁘고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교통사고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라면 왜 세대 중에서 한 대만 떨어졌느냐 이런 의문이 나가죠.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매체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사고가 난 곳이 아제르바이잔인데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의 전쪽 북쪽 국경지대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국경 부근에는 이스라엘의 정보 또는 첩보 그리고 이제 유격대 이런 부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 부근을 날고 있는 이란의 비행기를 격추시킬 개연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저것은 이스라엘이 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견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헤리콥터가 땅에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크래쉬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터졌다라는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공중에서 터졌다 그러면 미사일을 맞았든가 무엇을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아직 사고가 사고 원인이 100%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폭발한 것이다. 그러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무려 한 400만 이상이 보는 그런 뉴스 채널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라이시의 컨스피러스 디어리 라이시의 음모에 일어나서 모사드가 한 것이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의 CIA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CIA가 모사드입니다. 모사드가 한 것이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전에서는 모사드가 저희를 능히 할 수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음모로는 미국이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그런데 미국도 미국이 이란이 미국 보고 미국이 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미국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미국 합참의장 두 사람이 나와서 미국은 이 사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음모론에 들어가는 건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정권 또는 지도자들을 암살한 것은 미국 역사에 너무나도 흔히 나타나는 얘기죠. 세 번째는 지금 라이시가 살아 있었으면 다음번에 슈프림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란 내 권력 갈등 때문에 반대파가 죽인 것이다. 그래서 석세션 라이벌리 권력 이양받는 과정에서 싸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세 번째 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설은 미국하고 또 관련된다고 보는데 스페이스 레이저를 맞았다. 스페이스 레이저라는 건 지금 미국만이 갖고 있는 무기일 겁니다. 미국의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그 빛을 레이저를 쏘는데 지금 그림 잠깐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 있죠. 그 레이저에 맞아가지고 헤리콥터가 추락했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저거는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그런 무기 체계고 만약 했다면 미국이 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네 가지 의문이 있다라고 지금 저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퍼스트 포스트라는 무려 467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대단한 그런 방송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도살자라고 얘기하는데 전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잖아요. 까만 거. 그런데 까만 거를 대충 써가지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많이 보였다고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여자입니다. 저 사람들이 경찰에 끌려갔다가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그냥 난리가 나고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나왔었는데 그때 라이시가 이제 이란군 이란 경찰로 하여금 국민을 진압하라고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551명이 그때 죽었답니다. 저 그때 죽은 저 여인 사진입니다. 그 551명이 숨지는 가운데 저 지금 그 두 여자 내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막 기쁘다고 막 맥주 마시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쟤네들 엄마가 그때 그 데모하다가 죽었답니다. 바로 이런 일들. 그래서 저 사람은 라이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매체 거기에 토를 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라이시가 살아 있었으면 그놈은 스탈린이 될 것이 분명했다. 잘 죽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음모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의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음모론이 맞는지 이런 것이 이제 곧 판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매년 나오는 월드 팩트북 그러니까 세계 사실에 관련된 책 해가지고 참 자세한 데이터집입니다. 한국하고 북한이 이제 그냥 코리아 해가지고 애니 널스가 사우스보다 더 먼저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한국이 이제 좀 같이 있는데 전 세계 200나라 이상의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까지도 저기에 CIA 데이터집에 다 나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부터 짐바브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저 책은 오피셜 칸츄리 데이터 앤드 스태티스틱스 아주 권위를 자랑하는 공적인 그래서 어느 나라 인구가 몇 명이다 할 때는 바로 그 CIA 자료집을 보고서 인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어느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다. 그것도 저 자료를 가지고서 보면 되죠. 저걸로 이제 옛날에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1962년부터 저 책이 발간이 되는데 한동안 비공개로 하다가 1971년부터 민간인한테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관리들도 보고 정책 결정들도 보고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제 정보 관련하는 사람들 보고 그리고 이제 학자라든가 또 저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좋은 그런 자료집이 됩니다. 저도 저거를 뭐 90년대 이후에 거의 매년 저것을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때에는 정말 필요한 자료들이 이제 있는데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자료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저 빨간색으로 된 거 저 책은 뭐 항상 그 표지가 빨개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최근에는 뭐 몇 년 동안 사지 않았습니다만 저거를 쭉 꽂아놓으면 그냥 책장 한 전체가 그냥 새팔 같습니다. 색깔이. 엽도 아주 두꺼운 책인데 시프리 이어 북 2024 2024 2024년에 시프리 연감이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전 세계에 무기가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자료집입니다. 약간 좌파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과거의 소련 데이터는 조금 축소하고 미국 적고 자본주의 국가권을 조금 확대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권위를 자랑하는 시필이라는 것은 스토콜룸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 인스튜트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의 약자입니다. s-i-p-r-i. 그래서 아주 저것도 괜찮은 자료로 이제 되고 저것도 금년도 거가 55년째 55판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시피리보다는 더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자료가 영국의 iiss라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고 영국에 있는 기관인데 거기서도 매년 세계 군사 영감이 나옵니다. the military balance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진짜 권위를 자랑하는 자료집인데 우리나라의 국방백서가 북한의 군사력을 얼마다라고 쓰는 원전이 저겁니다. 저걸 보고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소련의 군사력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얼마 중국이 얼마 저거를 매년 거를 다 보고 있으면 변하는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최근에 값도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2024년도 military balance는 한 권에 850달러나 나가는 100만 원짜리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권위를 자랑하고 또 인용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그냥 우리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제정치 자료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 알만하기라는 저거는 매년 연말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교보문고에도 수입에다가 팔더라고요. 저는 연말에 보통 미국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오는 책인데 값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작년판 2023 2024 이래가지고 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저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의 국력 변화 동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연구하는 데 자료가 될 수 있다. 항상 말하지만 국제정치는 뭐라고 봅니까?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그러죠. 국가의 힘과 힘이 충돌하는 것이 국제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권위 있는 국력 관련 자료집을 보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2024, 2025에 나온 한국과 북한 자료입니다. 제가 그냥 중요한 거면 하도 자료가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만 정리를 해본 겁니다. 땅 넓이가 북한의 12만 538제곱킬로미터예요. 세계 99위, 한국은 99,720,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우리는 세계 109위, 랜드 바운더리스, CIA는 저거를 항상 계산하는데 국경이 긴 나라가 안보 문제가 많겠죠, 아무래도. 북한은 1,607km의 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나라랑 붙어 있어요. 중국하고 1,352km 붙어 있고 한국하고 237km, 그의 수전선 155마일이라는 마일을 키로로 바꾸면 237이 됩니다. 155마일을. 러시아하고 18km, 그러니까 북한은 세 나라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북한하고만 붙어 있죠. 안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땅, arable, 무슨 곡직을 기르는 땅, irrigated. irrigated라는 건 이제 논입니다. 논,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된. 저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북한의 논이 우리나라 논보다 더 많죠. 북한의 논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북한이 굶어요? 그 이유를 저기서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논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서는 못 먹고 삽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사오죠. 외국에서 많이 사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팔고 자동차를 팔고 컴퓨터를 팔고서 그리고 쌀을 사오고 고기를 사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남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결코 농지 면적이 작지도 않은데 그런데 수입을 못하는 나라니까 저렇게 쩔쩔 굶고 있는 거예요. 북한 인구 2,600만, 한국 인구 5,196만, 5,200만 치면 우리가 딱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죠. 0에서 14,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북한은 20.24%인데 한국은 11.53, 우리나라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서 큰일 났다는 것이 저기에도 보이죠. 15에서 64, 저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은 15세서부터 64세까지 보통 치는데 북한은 69.16, 한국은 70.1. 한국이 유리하죠, 노동력이라는 데서는. 65세 이상, 북한은 10.6, 우리는 18.3.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인이 훨씬 많습니다. 미디안에이지, 미디안에이지라는 건 줄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북한이 2,600만 명이니까 딱 줄 세웠을 때 1,300만째로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 순서로 딱 중간, 34.6, 우리는 43.2. 저거는 이제 평균 연령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의 가운데 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이프 익스펙턴시, 북한은 72.88, 한국은 83.17. 한국이 북한보다, 여기서 태어나면 북한 사람보다 12년은 더 산다가 되는 거예요. 북한 남자들은 67.97, 한국 남자들은 80.09. 한국 남자들이 북한 사람보다 13년은 더 살아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건 오베시티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과체중, 뚱뚱 뭐예요? 그런데 북한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6.8%, 한국은 4.7%. 아주 저건 좀 놀라워서 제가 썼습니다. GDP, 저것이 국내의 기본이죠. 북한은 280억 달러, 2013년 거를 인용한 걸 보니까 북한은 그동안에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안 하니까 미국 자료가, 저 때가 그래도 제일 권위 있는 자료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2013년 거를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한국은 1조 6천억이죠.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58.8배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가 북한의 60배 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는 지금 역성정이에요. 마이너스 1.1이라고 2015년 나왔는데 2020년대 몇 년 동안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한국은 4.15% 그래도 증가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GDP per capita, 1인당 GDP. 북한은 2015년 기준으로 1,700달러, 저게 리얼이라고 얘기한 건 그냥 액수를 조금 이렇게, 뭐냐, 시가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하고 시골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가 다르죠. 그렇지만 사는데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그런 걸 따라줘서 한 것을 뒤에 리얼이라고 붙여요. 노미널이 아니라. 그래서 북한이 1,700인데 우리는 4만 4천. 우리가 26배. 2022년도 기준으로 저건 제가 그냥 쓴 건데 우리가 28배. 그 2023년 전체는 60배지만 개인소득은 28배에서 30배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은 도무지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가 안 되죠. 북한은 수출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뭐 수출이 북한의 몇 천배가 되죠. 수입. 북한은 수입은 그래도 수출보다 훨씬 높아요. 수출은 2억 2천만 불인데 수입은 23억 불이니까 북한은 수출은 없지만 수입은 좀 있다. 먹을 거 일부 사와야 되겠죠. 특히 이제 기름을 사와야 될 겁니다. 한국이 뭐 상대가 한 데가 많고. 그리고 국가 예산을 보세요. 국가 예산이 북한이 32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3,785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국가 예산이 118배가 됩니다. 118배. GDP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에이지가 농업이에요. 북한은 22.5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도 농업 국가죠. 한국은 2.2% 한국은 2.2% 농업 생산 농업이 우리 GDP의 2.2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가 58.3 한국은 완전한 현대 국가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보면 경제력이 상대가 안 되죠. 그다음에 에너지 보면 북한은 말이죠. 전기화 비율 집에 전기가 있는 사람이 52.6%밖에 안 된답니다. 아직 국민의 반은 전기가 없어요. 지방의 경우는 11%밖에 전기가 없습니다. 한국은 다 시골이나 서울이나 다 100% 그렇고. 그래서 전기를 쓰는 양으로 봤더니 한국 사람이 북한보다 38배 더 쓴다 이겁니다. 기름. 리파인드 피트롤륨. 정유된 기름입니다. 북한은 하루에 2만 300배럴입니다. 한국은 259만 8천 배럴. 한국이 북한보다 128배 기름을 텄습니다. 한국 사람이. 북한은 저거 탱크에다 집어넣고 굴릴 수 없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수입하는 거가 하루에 8,260. 우리는 90만 8,800 수입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제된 겁니다. 원유를 수입하는 건 더 많죠. 한국이. 1배럴은 참고로 여러분들 옛날 해적 영화 같은 데 보면 뚱그렇게 생긴 물통이 있죠. 한 160리터 되는데 1배럴을 160리터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60리터짜리 통에 통 260만 개를 하루에 쓴다. 그런데 북한은 하루에 그거 2만 개밖에 못 쓴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량. 우리나라가 북한의 19.2배. 저거 BTU라는 단위. 에너지. 우리가 열량 같은 거 질 때 쓰는 그런 단위인데. 셀폰. 북한이 그래도 600만 대가 있어요. 저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쩔쩔매는 겁니다. 북한 인구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셀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인데 셀폰은 7285만 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죠. 인터넷은 북한은 몇 명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98%가 하는 거로 돼 있고. 철도 길이가 북한이 우리보다 약간 깁니다. 기차가 못 다녀서 그렇지. 7,435 우리는 3,979 도로 우리는 10만 키로 북한은 2만 5천 4배쯤 많죠. 북한이 포장도로가 724키로밖에 안 돼요. 김정은이가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포장도로가 2만 4천 우리는 포장도로가 9만 2천에 비포장이 7천. 저기 보면 이것 외에도 비행장이 몇 개, 비행기가 몇 대, 별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국방비. 한국은 세계 11위죠. 479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GDP의 2.8% 쓰고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50분의 1입니다. 2.0%. 여러분 북한의 GDP 전체가 대한민국의 국방비보다 작아요.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 전체의 GDP보다 더 많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몰라 하고 망했는지를 저거로 알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거는 이 잡지라기보다도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인용을 한 건데 한국은행 겁니다. 1년에 만드는 자동차 숫자. 북한도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북한은 몇만 대를 만듭니다. 1년에. 그런데 한국은 북한보다 2022년 기준으로 1,626.4배를 더 만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건 2022년 거니까. 2,491만 됩니다. 한국은. 그리고 비행기는 726대. 북한은 20 몇 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면에서 인간 생활의 측면에서 북한은 대한민국하고는 이미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의 자동차 공장이 1998년에 들어갔으니까 한 25, 6년은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죠. 우리나라의 몇백분의 1이 되지만 휘파람 자동차, 뻑구기 자동차, 차 이름을 그렇게 붙인답니다. 평화 자동차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통일교 문선명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이 평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투자를 한 자동차 공장이 지금 북한에 있고 저것이 지금 얼마나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존재를 하긴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동독이 망했을 때도 동독의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소독은 어떻습니까? 소독은 벤스, BMW, 엄청난 아우디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들이 다 소독에 있죠. 동독 자동차는 그냥 가다가 고장이 쉬지 않구나 하는 그런 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우리가 잡지에 나온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마침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표하다가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은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그 위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찰위성이에요. 저게 이제 궤도로 올라가서 지구를 돌면서 지구를 정찰해야 되는데 2분 만에 공중폭발을 했습니다. 저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의심을 해볼 거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과학기술 협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러시아의 폭탄 모자란 걸 북한이 대주고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기술을 준다고 그랬는데 저게 2분 만에 터지는 거냐. 더군다나 저거는 터지면 곤란한 게 뭐냐면 미국 기준으로 정찰위성을 한 발 쏘는 데는 1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미국처럼 10억 달러는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싼 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일반 미사일이 아닙니다. 저것이 인공위성 자체가 정찰위성이 망가졌을 테니까 바로 지금 북한이 뭘 하는 데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이유는 시간을 맞춰서 쏜 거겠죠. 때마침 한국, 일본, 중국이 이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시진핑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국 국무원 총리가 와서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이제 북한이 대단히 분노한 그런 모습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쏘자마자 2분 만에 터져 가지고 터지는 장면을 한국이 다 캡쳐를 하고 국제사회가 다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이제 북한의 과학자예요. 김정은이가 업고서 이건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저거는 이제 북한이 때때로 그 엔진을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 불을 뿜는 그런 실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로켓 엔진인데 그거를 성공한 과학자, 군복이 본 과학자를 막 김정은이가 업고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장면인데 결국은 지금 미국 돈으로 10억 불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쏘다가 실패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이 엘셈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실험에 성공을 해가지고 군사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판정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2028년에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사드 엘, 엘이라는 거는 장거리라는 뜻이에요. 엘셈 개발 완료, 다칭 방어, KAMD 구축. 다칭 방어라는 거는 멀리 높이 떴을 때, 그 다음에 중간쯤 떴을 때, 아래 떴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실패하면 그 밑의 단계.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여줬죠. 이스라엘이 보여줘가지고 이란이 320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는데 단 한 발도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20발의 미사일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7살짜리 소녀 한 사람이 다쳤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거의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해가고 있다. 거기에 미국 거 사드도 돼 있고 우리 것도 있고 몇 개가 합쳐져가지고 고충, 중, 중, 저층을 다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고충 방어 시스템이 며칠 전에 실험 성공을 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세계 뉴스에 다 나왔어요. 저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에비에이션 위크라고 대단히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 컴플릿 디벨롭퍼먼트 오브 엘셈. 그러니까 고도, 셈이라는 것은 서페이스 투 에어 미사일.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을 한국이 완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거는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정치 제대로 잘 따라가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년 1월 달에 한 얘기를 한번 상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북한이 제일 무서운 곳이 미사일입니다. 탱크, 비행기 별로인데 그 미사일인데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미사일도 안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3단계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고층, 중층, 저층을 다 막을 수 있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금년 1월 1일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빨간 글자로 쓴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 미국의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게 사드죠. 그것까지 하고 우리 것도 만들어서 우리 것도 추가를 해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원천 봉쇄. 이번에 원천 봉쇄가 과연 저게 될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원천 봉쇄가 거의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300발 중에 한 발도 안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은 이번에 이사일입니다. 지난 4월 13일이죠. 정부에서 한 320기 정도를 이란이 봤어야 했는데 다 막았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저 체제를 거의 갖춰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는 그때 그 사진이죠. 이란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용토를 향해서 저렇게 많이 봤어야 했는데 다 막았다. 그 킬체인이라는 시스템. 저거는 우리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은 다 알 필요 없습니다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적국의 핵을 가졌을 때 핵을 안 가진 상대방이 저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실력을 많이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거의 무너져가고 있어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북한의 사회적인 변동이 아주 중요한 면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 정도쯤에 북한의 사회 구조 변화가 김정은 정권을 거의 붕괴 직전에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